이승기 부모조차도 뜯어말렸다는 주가조작 사기 견미리 집안 딸 이다인과의 결혼. 오죽하면 팬덤이 열애반대 성명도 발표했지만 기어코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 강조하며 꺾이지 않았던 이승기. 견미리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 연애 시절부터 사위라 부르고 커플 염주도 주며 원래 기독교였던 이승기는 이 가족과 함께 절을 다니기까지 하는데. 2020년 매입한 성북동 56억 단독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이다인 본명 2주 1호 사내이사 등기.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승기의 찐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조작으로 피눈물 흘린 이들의 사연을 이승기도 절대 모르지는 않을텐데.